유후 이쁘스트 보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식이 안 돼요. 키가 조그마해서.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뭐 적는 게 있나요? 그냥 들어가면 되나요? 계속 한 번 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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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재밌어? 좀 무서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걸 돌리는 거야 빙글빙글빙글 과일 넣고 빙글빙글 돌리면 이건 뭐지? 이거 우리 집에도 있는 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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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놀이터래 신발 벗고 아! 어! 잘 만들어놨다 небольш은 사람이없다 낚신대 한탄강 물고기를 잡아요 물고기를 잡아와 infect 로나 여기 자석으로 여기 물고기 잡는거야 짠 엄마 잡아 찌롱 여기다가 똑같은거 찾아봐봐 이거랑 그래서 저기다가 붙이는거래 이렇게 해서 완성하는건가봐 이거 할수있어? 짠 가구 지구는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있을까요? 지구다 여기 보이는 문화구를 통해 지구 내부로 들어갈거에요 오 무서워 우리 지금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거야 로나 로나 지금 밟고있는 땅이 이런 모양이란거 알아? 지구 전체 고피의 82% 신기하지 질량의 68%에 다시 올라갈까요? 다시 올라간다 올라간다 뭐지? 뭐지? 여기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다 그치? 어 되게 뭐 많이 했지 네 평일에 와도 좋고 주말에 와도 좋을거같아 아빠 사실 여기 처음 봤거든? 어 근데 로우니가 너무 재밌어하는거야 다음번에 타서 또 한번 보자 우리 어 어 폭포가 또 근처에 있대 응 폭포로 한번 가볼까 우리? 화산 나오는데 근데 지금 화산은 안나오고 화산이 나왔던가 하아 입에서 용기는 그래 그럼 폭포로 한번 가보자 알았지? 그래 가보자 가자 빨리 빨리 안녕 탄탄광역 우리 지금 뭐 보러 가는거에요? 폭포 폭포를 보러가고 있어요? 응 폭포 이름이 뭔지 알아? 응 비둘기낭폭포래 비둘기낭폭폭 비둘기낭폭폭 비둘기낭폭폭? 응 근데 왜 비둘기낭폭폭해요? 어 여기 보시면 저기 동물이 하나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옛날에 양비둘기가 살았다 해서 비둘기에다가 주머니 낭자를 써서 비둘기낭이라고 비둘기낭이라고 비둘기 그래서 보면 벚꽃에 비둘기가 숨어있어요 아 아 진짜네 와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구나 와 디테일이 진짜 대단하다 귀여워 비둘기낭폭폭 우와 다다다단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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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단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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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미안해 엄마 손 꽉 잡아요 으악 농담 저기 동굴 뭐야 어디? 저기 멀리 봐봐 동굴 저기 맨 밑에 동굴 있다 어 오 오 오 여기 한 꼬동이 제일 뾰족한 거 여기 한 꼬동이 제일 뾰족한 거 여기 몇 개 있어 예쁘다 응 아 안돼 왜 왜 왜 아니야 엄마 이거 봐 아아아아아아 아니야 이거 그냥 팔만 꺼낸 거잖아 엄마 아니 아니 팔만 꺼냈다고 아니 카메라가 떨어진다고 카메라가 떨어진다고 카메라가 떨어진다고 다시 올라가서 천천히 쪽으로 가자고 다시 올라가서 천천히 쪽으로 가자고 여기가 영화 킹덤 배두나씨가 생사초였나? 그거를 캐는 씬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 찍었대요 되게 신비롭다 여기 어디게? 모일라 퍼부 알렐드 가보자 우와 용훈아 트리 봐봐 점이다 점 아 텐에이포 아유 되게 예쁘다 네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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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많이 뚫으면 재채기나 돈까스 허브 고르고 몬졸라 피자 허브 등심 스테이크 허브 새어 크림 파스타 허브 비빔밥 와 꽃이 썰오나 밥에 이거 먹어보자 이제 했어 먹는 꽃이래 어? 샤워 로이조라는 호르몬 피자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요? 얼마에 드세요? 고기 고기? 맛있어 가세요 만 많이 드세요 음 스테레이를 먹어보겠습니다 돈까스 더 이렇게 맛있어? 우와 진짜 양국이랑 같이 먹을거죠? 김 대박 맛있겠어? 응 왕 맛있어 왕 맛있어? 잠시만 아빠 먹어 응 맛있어 잠시만 향긋해 이 허브 향이 응 호브 향이 탈 탈 탈 탈 탈 탈 탈 탈 탈 아니 맛있어? 맛있다 나도 하나 줘봐 응 네 음 허브 향이 험해지 응 어떻게 허브들로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지? 로우님 뭐가 제일 맛있어? 그래 나 이거는 이것보다 스테이크랑 피자? 응 아빠는 뭐가 제일 맛있어? 아빠는 뭐가 제일 맛있어? 맛있어? 아빠 여기 허브 비빔밥이랑 허브 돈까스 응 허브 돈까스 산타 마을에 벌써 도착했습니다 벌써 도착했어요 벌써 도착했어요 귀여워 좀 무서운데? 상통인형이 뭐예요? 저게 점토로 만든 점토로 만든 아 이게 상통인형이요? 네 점토로 굳혀서 만드는 프로방스 시대의 모습이에요 아 식물원 알아요? 어? 저기 바로 앞에 오오오 잘 찾네 로우나 식물원이 뭐 하는데요? 식물을 키우면서 손님이 먹이주는 곳이겠지 그게 식물원이야? 오우 와 라벤더 냄새 따뜻하다 그치? 아 여기는 폰이야 폰 이렇게 만지면 향기가 손에 익혀지는데 이 자체를 향을 맡는게 아로마테라피 할 때 이것에 노즈마리 이거는 공부할 때 많이 쓰는거야 로운아 아기 있는 보라색 꽃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공구 잘하게 하는 그걸로 아이스크림을 만든거래 너무 신기하다 먹어봐? 나도? 공구 잘하게 하는 그걸로 만드세요 육 더하기 육은? 12 7다기 7은? 14? 12다기 100알 것 같은데 깨달음으로 워꺼만 라벤더와 함께 120 다 먹어 아이스크림 최고 대상입니다 라벤더 아이스크림 모델해야겠어요 콧수염이 생겼어요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만드기 뭐 만드는데? 몰라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의 콧수 마음에 드는 거 꺼내줄게요 우리 콧수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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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지? 이거 루언이가 만든 거 엄마 또 보고 있어 아주 천천히 눌러주세요 조금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가 직접 한번 걸어보세요 응 똑똑해지는 한길을 덮고 어 추억의 거리래 우리 옛날 길 알아? 응 이런 게 옛날 길이라고 하는 거야 아빠 이제 사이던 시대 무슨 말씀이세요? 와 이거 진짜 파는 거 있다 대박이다 엄마 어렸을 때 먹었던 간식 다 있다 루언아 아니야 이게 나이스가 이거 어 아빠 깨돌이 이거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 저거 아니요 박두렁도 있어 대박이다 이거 두 개 사자 연탄에다가 저거 불이야 야 이거 진짜 연탄불이 하는 거야? 이렇게 서서 해도 돼 응 굳이 아빠랑 좀 도와줘 그러면 거기 손잡이 잡고 잠깐만 일어서 해 아빠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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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서 좀 봐 죄송합니다 진짜 못 살아 무서우시냐 아빠 미안해 한 번 그릇을 먹어서 어 마법에 방금 넣었어 색깔 변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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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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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됐어 그렇게 깍아 눌러도 돼 잠깐만 있어 형 누른 거 얌생이야 응 너 성공 오 이거 성공하겠다 아 대박 이야 아니 손 따라서 예쁘게 오 떼줄 수 있는가 이거 같다고 울면 안 돼 응 안 짓겠어 잘하고 있어 어 맞아 오 야 됐어 근데 됐어 한 번에? 뭐야 한 번에 됐어 하트 후트 보여줘 성공 이야 허브 힐링센터 안녕하세요 아주 잘 잘 뜨거울 줄 모르니까 그럼 좀 만나볼까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이거 차가운 발 틀어줄게요 선생님이 그래도 안 닿는 거 같아 조금 여기 앉을까요 여기 닿는다 귀엽다 머리 어때? 따뜻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짜자잔 짜자잔 어때요? 흰질팩이에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세 가지 제품 넣어줄 거예요 자 오일 넣어줄 건데 어때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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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거 소금 맞아요 다시 넣어줄게요 네 직접 가요 봐봐 다 나왔다 발로 살살 저어볼까요 여기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어때요? 언제 조은이한테 앉아요 이만 조은이 제품 세 가지 다 넣어줬어요 이제 두피 마사지 해줄 건데 마사지 받아본 적 있어요? 마사지 마사지 시원하다 오 마사지 맘 들리는 거 아냐 로우니? 시원한 걸 알아? 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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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사지 하하 하하 오 오 오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오 시원하다 마사지 마사지 취소 hoop 우 추억 Arts 고현 진정 시원해 고현 네트워 colored 고 lingerie 구결로 고ña tać ask yards 너무 죽었네 로나 미니기차가 어떻게 생겼을까? 몰라 신기하다 그지? 혹시 저렇게 생겼을지 몰라 저거 아니야 로나 미니기차? 미니기차다 미니기차 왔다 저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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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게! 저게! 아빠 저거 봐 저기! 왓츠! 여기야 야구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거 이걸로 하고 싶어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이거 러너가 있어야 돼 완전 놀이기차 간다 저게 상처 보인다 잘가요 잘가요 여기 아직 안 가 잘가요 다시 올 거야 우리 다시 올 거야 우리 여기 내무반이네 뭐야 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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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나 언니도 군대 가야 되잖아 군대가 뭐야? 군대? 머리 빡빡 깎고 군대 가서 쭉쭉 나라를 시키러 가는 거야 너도 남자로 태어났으면 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오 역시 밤에 공격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어 지금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녕하세요 여기 있지 누구한테 인사하실 거예요? 어? 볼수라고 마구? 어 나았어 은윤이 그치 안 낫지 아쉽다 하하하 뭐야 아쉬워 오늘 뭐 집에는 안 관리해 드리세요? 아 집에는 감사합니다 내가 원주면 일이야 그래 멋있네 그지 아쉬워? 다음에 또 타러 보자 더구나 탄탄강부터 여기 허브아일랜드까지 하루종일 정말 어차게 보낸 것 같아요 평일이나 주말에 가족들이랑 이 코스로 여행 한번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매만족으로 하고 돌아갑니다 허브아일랜드 하자! 허브아일랜드 하자!